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공박사님 그런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런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검정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검정이. 여러분도 일을 하다 보시면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바둑처럼 복귀를 해가지고 나쁜 부분을 고치지 않습니까? 나쁜 부분을. 수선하지 않습니까? 수정하지 않습니까? 선거는 반드시 검증해야 되는 거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도 진짜 반성을 많이 해야 되죠. 부정선거를 저지른 더불어민주당에 침묵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데이터 같은 걸 분석도 해보고 사례도 모아보고 이래서 선거를 지켜야죠. 선거를. 그리고 선거법은 절차법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전체 선거 결과 다 부정이 되는 겁니다. 선거 과정에 하나라도 문제.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 내표인가 대통령 선거전에서 참관이니 참관 안 했던가 하는 상태가 발생하니까 전부를 다 무효화하고 체인 오브 카스티디라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전 과정이 다 깨끗해야 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부정선거를 판별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현장에서 발견한 자석 투표지 본드 투표지 배춘잎 사전 투표지 자유 여백이 다른 투표지 일장기 도장이 무수지킨 당일 투표지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인시한 것을 보이는 사전 투표지 무척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항상 위에 핵심과 본질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바로 부정선거를 판별할 때는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비슷한가 다른가 아주 다른가를 보게 되면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를 변별하는,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학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구의 유권자는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비슷한 성량을 보여야 됩니다. 통계학의 소위 대들보에 해당하는 것이 로우 오브 라지 넘벌스입니다. 대수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하죠. 특정 지역구의 유권자는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유사한 투표 성량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천한 명 가지고 여러분들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천한 명이 표본의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라는 것은 표본 수가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대한, 특정 정당에 대한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거의 1, 2, 3%를 절대 넘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서울 시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러분들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것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 차이라는 것이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것이죠. 표본 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100% 부정이라는 겁니다. 서울특별실 종로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윤석열 후보는 사전 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 사이에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3%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뭡니까? 즉시 부정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항상 플러스 10에서 23%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부정이 난 겁니다. 사전 투표 표를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한쪽은 다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 6월 2일 날 실시됐던 이준석이 당대표를 당선되는 바로 그 6월 1일 날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입니다. 이 선거관리를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아서 문제가 많았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득표율을 하든 ARS를 이름대로 투표를 하든지 간에 두 개가 비슷해야 됩니다. 같은 국민의힘 당에 수천명 수만명이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를 나누어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준석이 10.92% 나왔습니다. 가장 손쉬운 것이 모바일 투표가 가장 조작이 쉽습니다. 나경훈과 주용은 딱 마이너스 10.48%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 개 합치면 뭡니까? 20% 정도 좀 넘죠. 21%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21.4% 나온 겁니다. 당내 경선도 다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의심해 볼 수 없는 겁니다. 이준석은 모바일 투표율 조작이 가장 쉬운 모바일 투표율을 엄청난 표를 얻은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가 표본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되기 때문에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크더라도 1에서 3%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준석은 플러스 10.92 나경훈과 주용은 마이너스 10.4 팍 빼고 팍 대해줬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424개 동에 대한 통계 분석입니다. 오세훈은 98.82%, 419개 동에서 승리했습니다. 박영선은 어떻게 했냐? 놀랍게도 뭡니까? 당일 투표에서 오세훈 후보가 압승에서 불구하고 뭐죠? 박영선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거의 50% 가까이 땄습니다. 189개 동에서 승리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이야기죠. 그래서 미친 결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작이 일어났다는 거죠. 조작이. 그것을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보면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7 총선하고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데칼코마니 그냥 쌍둥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쌍둥이인 겁니다. 쌍둥이. 쌍둥이가 나온 겁니다. 쌍둥이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죠.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 빼기 사전투표 득표율은 항상 오세훈은 플러스입니다. 박영선은 모든 지역에서 다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없는 건 조작됐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의 정신 나간 미국에서 위스칸신에서 무슨 학위를 했다는 유경준 박사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인데 63대 37 득표율 연령별 투표 성향 차이였을 뿐이다.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 없다. 통계 제시 유경준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난해 4월 한참 문제가 됐던 3월 30일 날 보도입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없다는 통계학지 검증 결과가 게시됐다. 4월 15일 선거가 끝나고 한 해가 지난 3월 30일 날 유경준 국민의힘의 강남 무슨 병인가 어린가 강남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 없다고 이렇게 여러분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무슨 노동부 장관 된다고 한참 이하되면 노동부 장관은 안 돼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출세 좋죠. 출세하는 거 좋습니다. 출세하는 거 좋지만 이런 식으로 출세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난해 4.15 총선 사전투표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없다는 통계학적 검증 결과가 게시됐다. 2021년 3월 30일입니다. 4월 7일 날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비겁쟁이들이 우그루그루 하는 데가 국민의힘인 겁니다. 범죄자들이 우그루그루 하는 데가 더불어민주당이고. 나라가 이런 꼴이 돼버린 겁니다. 나라가 이런 꼴이 된 겁니다. 며칠 동안 방송했던 것을 여러분도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발표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특정지역의 유권자들은 비슷한 성향을 보여야 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1에서 3% 범위를 넘어서서서 안 됩니다. 특정지역의 유권자들은 수만 명이기 때문에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이 아주 유사한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10명 보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12.14% 두 개 합치게 되면 23.5% 정도 나옵니다. 이낙연 좀 심하게 조작했습니다. 15.67% 황교안 마이너스 14.76% 두 개 합치게 되면 거의 30%가 나옵니다. 30%는 넘네요. 그러니까 종로구는 이낙연 후보를 확실히 당선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은평구구리 더불어민주당의 강병훈 후보는 12.65%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허용석 후보는 마이너스 11.34%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4% 정도 나옵니다. 평균입니다. 영등포리의 김민숙 후보는 조작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28%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김민숙 후보는 플러스 14.52% 박용찬 후보는 마이너스 13.48% 재금표가 실시가 됐죠. 세 번째로. 엄청난 투표지들이 나왔죠. 이상한 투표지. 가짜 투표지들이. 그러니까 투표함 자체를 갈아가지고 완전히 투표함을 갈아서 법원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도 조작질을 많이 해가지고. 영등포부 아래 김영주 후보 플러스 13.69%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문병호 후보 마이너스 12.62%입니다. 약 26% 조작을 했네요. 양천구 갑의 황희 후보 플러스 14%. 송한수 후보 마이너스 13%. 27% 조작을 했네요. 여기 27% 한 것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수입니다.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7%를 조작한 겁니다. 서대문가의 우상우 후보. 평균보다 조금 낮은 조작을 했습니다. 23% 정도 조작을 했네요. 마포구의 조청래 후보 27%를 조작했습니다. 많이 조작을 했네요. 정청래 후보 13.98% 김성동은 마이너스 13.08% 마포갑의 노웅래 후보 13.35% 조작 강성구 후보 마이너스 13.5% 전체를 다 합치게 되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 한 6% 정도를 조작을 했네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 1번부터 10번에 해당하는 모든 후보는 다 선거 무효입니다. 이런 현상이 서울 현상일 뿐만 아니고 전국 현상입니다. 사회로는 부정선거였다는 겁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깊숙이 주도하지 않았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숫자라는 겁니다. 586 운동권과 더불어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사회로 총선을 조작을 한 겁니다. 꼭 같은 질서 3구 대선을 했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스티커 라이스 케이틈 서대문은 원래 자라 그런 것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작은 우건 간에 이것은 1에서 3%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묶고 가겠습니까? 이게 이런 걸 어떻게 묶고 가겠냐. 1에서 3%가 나와야 될 값이 12, 15, 12, 14, 13, 14, 12, 13, 13이 나온 겁니다. 전체를 다 합쳐서 최소 2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값을 조작을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전국이 평균 25%를 조작했다. 사전투표 참가주수에 25% 조작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이대로 선거가 실시되면 6월 1일 지방선거에 또 일어나겠죠. 그래서 사전투표에 QR코드 인시한 것을 금지를 시켜야 되고 이번에는 법에 따라가지고 법이 정한 대로 그다음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해서 위조투표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최소한의 자구책을 마련한 다음에 선거가 실시되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개대주를 보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국민의 힘이 비겁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 한마디도 할 수 없는가 나라가 죽은 겁니다. 한마디로 수문장님 말씀처럼 천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벌 받은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172석 더불어민주당 172석이 갖고 있는 바로 아킬레스 건입니다. 대부분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설령 당락이 바뀌지 않더라도 사전투표의 조작이 1%나 0.01%라도 있었으면 다 무효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4.15 부정선거에서 조작이 없었던 곳은 전남, 전북, 제주, 광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모두 다 이 정도의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4.15 총선은 전면 재실시가 돼야 되고 172석은 전혀 지금 정당성이 없는 겁니다. 이 테이블을 많이 여러분들 캡처하셔가지고 주변에 전달해 주시고 게임인가요? 고맙습니다.